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 내자 런앤런 오현진 팀장입니다 지난주와 이번주는 좀 많이 다른 그런 분위기를 느끼셨을 것 같아요 시장이 한없이 떨어질 것 같다가도 또 바닥을 치고 빠르게 또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개인 투자 분들의 마음을 좀 덜컹덜컹 거리게 하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주와 마찬가지로 다음주에도 굉장히 다이나믹한 시장이 형성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그렇긴 했죠 장중의 시장 변동성이 정말 엄청나게 큽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플러스가 됐다가 마이너스가 됐다가 마이너스가 심해졌다가 회복됐다가 이런 흐름들 정신없이 이어질 거예요 앞으로도 시장 흐름은 이렇게 계속되니까 중요한 건 뭐죠? 종목입니다 종목을 잘 선정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니까요 매수하실 때는 종목에 대한 모멘텀 꼼꼼하게 분석하시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주 시황 부분에서 좀 중요하게 체크할 내용부터 한번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 시황 점검인데요 제가 매주 한 두 개 정도의 표를 가지고 중요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주에 이제 시황으로 말씀드릴 부분 두 가지예요 외국인 현물 순매수 전환 여부를 확인하자 항상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국내 소비자 심리지수 추이를 주목하자라는 부분이죠 제가 이전에 이 시간을 통해서 국내 소비자 심리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회복되면 기본적으로 뭘 봐야 되죠? 내수주를 봐야 됩니다 내수주, 유통주, 유통주 중에서 마트 관련된 종목, 편의점 관련된 종목, 백화점 관련된 종목군들도 유통주라고 볼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괜찮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최근에 소비자 심리지수도 약간 꺾이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요 이 내용까지 시황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수급 동향입니다 외국인들의 한국 주식, 일반 순매수, 단위는 조언인데요 보시면 매수와 매도가 계속 반복돼요 최근 들어서 좀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매도가 어때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자료는 이번 주 초에 자료이기 때문에 주 후반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어요 제가 수급 부분에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규모보다는 연속성입니다 한 번에 많이 사주는 것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사주는 추세로 계속해서 가냐 그게 중요해요 일단 이번 주 후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다음 주에 외국인 순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지는지 이 부분을 보셔야겠죠 지수가 추가 상승을 시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건 뭐다? 외국인 수급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려면 또 동반돼야 되는 게 뭐죠? 환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환율에 대한 중요성 정말 엄청나게 많이 강조해드렸어요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다가 최근에 약간 조정받는 흐름들 나타나죠 다음 주에도 원달러 환율이 1,170원, 1,160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락기조를 보인다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액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주식을 사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지금 미증시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입니다 보니까 미국 증시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낀 외국인이 단기적으로 또 국내 시장에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요 다음 주는 결국 뭐예요? 이렇게 순매도를 계속하는 외국인이 돌아와 줄지 이번 주 후반까지는 괜찮은 모습이었는데 다음 주에도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이어지는지를 보셔야 되고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려면 뭐를 체크해야 된다고요? 환율 원달러 환율이 추가적으로 안정되면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것이고 지수는 반등한다 이 증시라는 것은 항상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뭘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해요 이런 연결고리를 아셔야 또 공부를 하실 수 있고 논리적으로 주식시장을 파악하실 수 있으니까요 환율과 외국인 수급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 심리 지수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의 자료를 증권사에서 정리한 자료인데요 보시면 향후 경기 전망 CSI와 소비 지출 전망 CSI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향후 경기 전망 CSI인데요 보시면 약간 혼란스러운 흐름이 있었어요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가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이던 게 최근에 살짝 꺾였죠 이 부분은 뭐죠? 결국은 시장이 조금 부진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사람들의 전망을 반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경기는 심리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진짜 좋아져요 왜?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개인 초여분들 뭔가 소비를 좀 하고 싶겠죠 뭔가 많이 사고 싶고 돈을 많이 쓰고 싶고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면요 그럼 내가 돈을 쓴다는 것은 반대로 뭐죠? 누군가는 내가 쓰는 돈을 번다는 겁니다 내가 돈을 많이 쓰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또 늘어나요 그럼 그 사람은 또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또 어딘가에 쓰겠죠 그거는 또 누군가의 소득이고 그게 이제 금융입니다 돈이 잘 돌아야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거죠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돈을 많이 쓰고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경기가 이제 좀 꺾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돈을 쓰고 싶겠어요? 쓰기 싫겠죠? 버는 돈 족족이 저축합니다 그러면 돈을 안 쓰죠 안 쓰면 누군가의 소득도 없어요 경기가 위축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심리지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의 심리지표, 한국의 심리지표 적어도 이 두 가지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심리지표가 최근에 꾸준하게 회복세를 보였는데 약간 꺾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음 주에 좀 회복이 돼줘야 유통주가 상승할 수 있고 국내 기업들의 또 주가도 양호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주 시황에서 체크해드린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의 현물 수급 전환 여부를 확인하자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약간 꺾이고 있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다시 반등하는지를 확인하자 이 두 가지니까 이 두 가지 포인트 잘 기억하셔서 다음 주 전략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